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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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덜 녹아서 위험할까봐 여기 서장님이 운전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밴이랑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밴이 엄청 좋아해요 이제 여기서 3개월 동안 장박할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여름에는 이 앞쪽에서 캠핑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장박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여름에 왔었을 때는 이 자리가 없었는데 사장님이 올해 공사를 하셔서 새로운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피칭이 굉장히 편했는데 지금 오늘 가져온 텐트는 면 텐트라서 무게감이 좀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세팅해 보려고요 진짜 이번에 이 난로 때문에 장박을 해도 과한이 아닐 정도로 큰맘 먹고 고요한 화목난로예요 세팅하는 무게가 한 150kg 정도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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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 아이씨 세팅! 아, 그러기 전에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예요. 에어 텐트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첫 번째 이 구간이 진짜 가장 힘들게 안 걸려가지고, 진짜 많이 애 먹었어요.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도 거의 다 했다. 이 구간이 진짜 많아. 이 구간은 진짜 너무 많아. 이 구간은 진짜 많아. 이 구간은 진짜 많아. 이제 여기가 침실 공간이라서 네 인어로는 다 가지고 먹어 장박 준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네. 다가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옳지 된 자리, 옳지 근처에 단조팩 사러 갔다가 캠핑용품점에 강아지 침대 있어가지고 제가 딱 찼던 거라서 사왔어요 오늘 날씨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가지고 너무 추워서 지금 이제 난로를 켜줬고 난로를 키니까 확실히 조금 훈훈해졌어요 저 화목난로까지 설치를 해주면 엄청 따뜻해질 것 같아서 저 연통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와, 이게 텐트를 일단 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해가지고 바닥 공사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싸야 될 것 같아요 침실에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 되게 좋다 길게 들어가야 돼요 굴리 도라지움을 넣은 도라지인 물기를 제가 이거 3미터로 샀는데 이런 릴선을 안 써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짧은건지 못말네요 근데 이게 3미터인가? 제 텐트는 연기인데 갈 수가 없네 길이가 너무 짧아서 정말 최소한 10미터 이상은 사야겠네요 이거는 그냥 탑방에서 써야될 것 같아요 정말 일반적인 화면활로보다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엄청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너무 써보고 싶었던 거니까 써보자 하고 큰 맘 먹고 그냥 했어요 연결해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텐트가 좀 크다 보니까 제가 등유난로로는 전체가 따뜻해지진 않더라고요 화목난로까지 켜줘야지 따뜻해질 것 같아요 패딩을 벗을 수 있는 정도의 온기는 아니라서 이거는 뺀 윗부분 귀엽죠? 대왕 면통이에요 엄청 큰 면통이에요 아무래도 제품 자체가 용접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정말 완벽하게 매끄럽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만든 새가 꽤 있는 느낌의 연통이에요 여기는 약간 설명서를 잘 안 넣어주나봐 그림으로 보고 해야겠다 이 회사가 이 화목난로로 굉장히 오래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제 돈은 제선입니다 제 돈은 제 선입니다 매운소스 백보관 청양고추 다진찜 다진찜 다진창 옴로우면 치즈 소금 멸치 소금 소금 새우 소금 이 화목난로를 딱 키자마자 드디어 이 텐트 안에 온도가 완전 따뜻해졌어요 이 설치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장박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천천히 꾸며도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런 세팅으로 좀 지내다가 상황 봐서 좌식모드로 하던지 하려고 해요 와 이게 장박이 물론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더 훨씬 더 이미 이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정말 편할 것 같은데 혼자 장박 설치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일반 폴리 원단의 가벼운 텐트가 아니고 무게가 30kg가 되는 이런 면 원단으로 되어 있는 텐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잡아주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에서 눈도 예쁘게 쌓여 있어서 다 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여기 안은 다 베겼지만 너무 좋아요 이 텐트 안에다가 까놔주려고 해요 장박이 어떤 느낌이냐는요 오토캠핑 한 20번 세팅할 그런 시간을 하루에 그냥 팍 하는 느낌이에요 아 귀여워 자기 자리인 줄 알고 떠오르는 것 같다 따뜻하지? 안 좋지? 이 바닥러그는 그냥 저희 집에서 쓰던 거 접어가지고 그대로 들고 왔어요 밴 놀랄 수도 있어 있지? 바람이 귀여워 바람이 귀여워 chwil은ınt이…. 먼지으로서는 매일 타입 지금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시간도 한참 지나고 도저히 저녁을 해먹을 체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좀 으흐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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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녁에 정말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잠들었어요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픈 상태인데 어제 저녁 메뉴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먹기는 너무 헤비할 것 같아서 먹으려던 간단한 아침을 먹으려고 해요 이것저것 다 챙겨왔는데 어제 하나도 못먹고 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라 랩 랩 랩 이 새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고추 계란 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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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하 13도 까지 떨어지는데 확실히 화목난로 까지 같이 키면 정말 반팔만 입어도 될 정도로 엄청 더워져요 다음 주에는 뭔가 지금처럼 설치할 것들이 많은 게 아니니까 좀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준비해 보려고요 저 캠핑 와서 저녁밥 안 먹고 잔 거 이번이 살면서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그거였어 와 맛있겠다 와 이거 완전 진짜 맛있는 고구마예요 완전 꿀 고구마 고구마도 여기 좀 사다 놔야겠어 이제 화목난로도 있고 하니까 맛있다 맛잘 냉동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